어떻게 잘 나올지 몰랐어. 사실 처음 만들어봐. 진짜요? 되게 자연스러워. 사실 처음 만들어봐. 딸기랑 같이. 그냥 뜨거운 물 한 거예요? 그 뜨거운 물에다가 탔는데 근데 이게 너무 진짜 핫초코처럼 나와서 어떻게 해줘서 계속 넣었어. 계속 먹겠는데. 아무튼 저희 끊겨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쉽다. 나 덕담할래, 덕담. 네가 어디서 끊겨있는지 몰라서 그러면 일단. 덕담을 처음부터. 덕담부터. 덕담부터 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스테이한테. 스테이인부터? 네. 좋아요. 올해도 진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았으니까 내년에도 우리 다같이 서로서로 힘이 되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듭시다. 스테이인부터. 2020년에도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테이. 건강 최고. 사실 어 뭐야. 스테이 만나기 전까지는 크리스마스나 이런 게 저한테 별로 특별하지 않았었는데 어 스테이 덕분에 이런 되게 사소한 이런 날들 소소한 이런 날들이 되게 저한테 되게 특별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도 많은 2020년 모든 하루하루를 정말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 스테이 2019년에 저희랑 같이 항상 어 무대나 아니면 뭐 항상 스테이 같이 뭔가 있을 때 마다 스테이도 같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저희도 많은 사랑도 많이 많이 보여드리고 또한 이제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말 너무 잘 2019년에 잘 담아있고 앞으로도 2020년에 또 다시 이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2020년이 시작되면 진짜 뭔가 아예 새로운 진짜 한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2020년에 또 남은 굉장히 많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갈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여덟 명의 생일도 이제 2020년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뭔가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맞네. 생일 선물. 그리고 또 그쵸? 저희가 이번 연도에도 되게 즐겁게 보냈던 것만큼 2020년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한 해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정말 의세이 분들 2019년도 정말 고생 많았고 2020년에는 정말 행복한 한 해였으면 좋겠고 저희도 스테이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였는데 이 스테이도 저희 덕분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평민식이었어요. 오! 오케이! 준비한 게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준비 안 했는데 프리스타일로 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형님 또 프리스타일마스터이기 때문에 장애인. 하나, 둘, 셋! 수! 수고했어요 오늘도. 일하느라, 학교가 아니라. 학원 가느라. 많다 많다. 하나, 둘, 셋! 퇴! 퇴근 후에죠? 지금 퇴근을 보고 있는 거죠? 퇴근 후에 지금 브이를 보고 있을 텐데 너무도 이미 갔어. 너무도 고생하셨고 솔직히 이렇게 많이 봐준 사랑 저희가 멋진 무대를 보답할 테니까 오케이! 하나, 둘, 셋! 퇴근 후에 2020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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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한 해 그리고 이렇게 우리 스트레이 키즈와 스테이가 항상 함께 있는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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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퇴근 생각도 못 할 수 있으면 퇴근, 퇴근. 퇴근, 퇴근. 퇴근이래. 일요일이네, 퇴. 오늘 일... 뭐 일요일에는 퇴근했을 수도 있을 수 있어. 맞아, 일요일에서. 일요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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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일 수 있지. 지금 딱 다가오는 지금 뭔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쉽게 벌써 또 한 해가 끝났고 이제 2020년이 다가오는데 이때 항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과거는 안 돌아오는 건데 근데 뭔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스테이가 지금 이 같은 시간에 같은 세대에서 같이 살아주고 있다는 게 너무 그것만으로 되게 고마운 것 같아서 그거를 한 번 더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하는 거 같이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네. 재미있습니다. 복잡돼요. 그 마무리 좋아요. 우리만 즐긴 것 같아서 맞아요. 댓글도 읽으면서 네. 좋아요. 나 진짜 자꾸 먹게 돼. 나도 먹게 돼. 자꾸 먹게 돼. 자꾸 먹게 돼. 나도 모르게. 안 되네. 질문이 다 했나? 해보네. 아프지 말고 행복해요. 맞아. 건강. 아프지 않는 게 최고지.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도 왔구나. 오늘 저희 이행이랑 믹스랑 저랑 데이식스 형들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아 맞네.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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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역시나 새로운 앨범이 또 나온 후에 처음으로 가는 콘서트여서 새로운 곡들도 많이 듣고 진짜 경제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진짜 막 새벽에서 정신없이 뛰어놀다. 그거 해서 내가 그 들은 소문이 있는데 그 이머젠시 아 네 했어요. 그거 그 춤 아 이거 보고 싶었는데 우리 안무 선생님이 그 형들 수록곡 중에 이머젠시라는 곡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안무를 짜주셨어 그래서 다섯 형에서 부성이랑 그런 거 해서 VCR를 진짜? 근데 춤이 진짜 와 진짜 특이해 아니 근데 형들 춤 진짜 잘 춰 아 진짜 보는데 막 뭐라 해야 진짜 미소가 미소가 없을 수 없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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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좀 더 읽어볼까요? 네 뭘까요? 봐라 가요대장 스포일러 반대입니다 단호예요 가요대장 단호입니다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멋있을 거예요 근데 할게 할게 봐요 기대해라 스케이트 좀 커 오케이 오케이 크리스마스 오행시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오행시 해주세요 크리스마스 오행시 해주시는 거예요 가다 야 크리스마스 오행시 마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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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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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리요 렛츠고 오케이 크리스는 뭐지 그 다음에 리 리 리너를 생각하면서 말했어요 수 수 수고했어요 마 마가 뜨지 않게 수 수형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잘했어 수 수 노력해서 있던다면 내가 먼저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리 리노한테 돼도 안는 돼도 안는 오행지를 오행 돼도 안는 오행지를 рус 결좌 안는 오행지를 elp 에다가 잠깐만 제가 생각 좀 해볼게 퍼퍼링 띠로pen 다시 하자 크리스마스 오 리 리노한테 수 왜 이러지?! 다시vida LES Christ 담진창형 요 히노랑 수 스테이 스테이와 마지막 남은 2019년 오케이 스테이크 먹으러 갈래요?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또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가자 하나 나 진짜 기대한다 벌써 벌써 마무리야? 불쌍 재밌어 불쌍 재밌어 정빈이 여기 현영빈이로 한번 들어볼까? 저 아직 생각도 못했어요 승빈이 준비됐어 승빈이 울pie니? 패릭스? 현빈이? 다들 희집살이 못한지만 음 TR boranic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윤 쿨 ええ 하나 둘 셋 위 리드 nem 하나 둘 셋 슥 승빈이크 하나 둘 셋 마 마지막은 누구야? 하나 둘 셋 스트레이 키즈 단체로 야 잘했다 야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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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마무리 잘한다 잘해 잘해 덕분에 웃는다 덕분에 웃어 야 너 진짜 대박이다 야 살렸다 이거 내가 살렸다 역시 어떻게 뭐야 진짜 이거는 기억이 나올 것 같아 그게 나아 근데 이렇게 이제 메시지 마무리 하나는 돼요 뭔가 이 한 해의 마무리에 이렇게 뭔가 이 크리스마스 브이라서 지금 뭔가 마무리를 하는 느낌인데 뭔가 마무리하고 싫은 느낌이 나야 되나 가족끼리 옹기종기 명절에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느낌이랄까? 맞아 전 부채 먹고 맞아 맞아 전 대신 과자 먹고만 좋지 먹이 좋고 올해도 진짜 빨리 시작 맞아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빨리 안 지나가는 거 진짜 왜 이렇게 안 지나가지 안 지나가는지 어느새 갑자기 마지막으로 되게 빨라 진짜 신기하네 근데 진짜 소름 넣는 거 말일까? 얘는 내년에 스물이야 별로 소름 안 돼 소름은 안 돼 우리 며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오 소름 뭐야 이야 소름 야 우리 이제 성인이 2년 차야 오 성인 2년 차야? 찬이 형 이제 24살 됐네 스물 중반 중반 반오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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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반오십 아니야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 만으로 22살이에요 나이 형 귀엽다 만으로 24살 나도 23살 그래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맞아요 저 나이가 뭐 중에 하냐 마음만은 아직 20대랍니다 20대죠 우리 마음만은 10대라고 마음만은 10대입니다 오케이 20대래 10대래 오케이 이제 그러면 자 그러면 맞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브이로그 새로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있고 정말 많은 왠지 항상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달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올해 자체로 너무 고마웠어요 스테이 맞아요 정말 많은 추억들 2019년의 추억들을 또 저희가 기억 그 폴더 있잖아 다들 그 2019년 폴더 만들었지? 맞습니다 만들었지? 만들었지? 참새? 가장 커요 참새 새 폴더? 참새? 딱따구리 거의 다가 잘 보관해놓고 아무튼 올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방참맛 메리 방참맛 메리 방참맛 메리 방참맛 메리 방참맛 메리 방참맛 메리 방참